안녕하세요. 타투이스트 TK입니다. 이번 질문은 타투를 하고 운동을 해도 되나요? 입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자면 안됩니다.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타투를 받으시고 나면 피부는 바늘로 인해서 상처를 입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약간의 화상도 동반한 상태입니다. 타투를 받아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타투 바늘은 엄청 빠르게 움직이는 편입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바늘이 피부와 닿으면서 마찰열이 발생하게 되고 당연히 약한 화상과 바늘로 인한 상처를 입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땀이 닿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처에 소금물이 당한 격이니 덧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가 회복 전이니 땀이 배출되면서 잉크도 같이 빠져나올 가능성이 커집니다. 땀으로 인해서 작업 부위에 피부가 불어서 탈각이 빠르게 일어나고 충분한 회복기를 갖지 못해서 발색이 잘못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운동을 하시게 되면 몸 자체의 온도가 상승하기에 작업 부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작업자가 권하는 관리 방법은 지키지 않아도 타투에 아무런 이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운은 누구에나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작업자가 관리 방법을 권하는 이유는 조금이라도 이쁜 발색이 나올 수 있도록 지켜주셨으면 하는 방법을 권해드리는 겁니다. 만약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리스크 없는 발색을 위해서 가능하면 운동은 한 달간 쉬어주세요. 만약 운동이 아니라 직업적으로 땀이 많이 나시는 분들은 정말 어쩔 수 없지만 불안전한 발색을 감안하고 작업을 받으셔야 합니다. 아니면 휴가 기간을 잡으셔서 최소 일주일, 이주일, 초반 회복기를 갖고 일을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런 후 땀 흡수가 잘 되는 옷을 입으시고 수시로 땀을 자극적이지 않은 건조한 타올이나 수건으로 눌러서 닦아주시면 좋습니다. 혈창형님들 저희는 근소실보다 색손실이 무서우니 꼭 관리사항을 지켜주세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